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즐기고싶어하는 남자 bj질맨입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먹을 것은 깻잎 두마리 치킨입니다 하나는 후라이드 깻잎 치킨 하나는 핫스파이스 깻잎 치킨 그리고 서비스로 감자튀김하고 김마리를 주셨네요 그러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콜라를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10개 감사합니다 네 근정님 반가워요 역시 패시나 별로야 짜잔 짜잔 자 머스타드랑 함께 한입 드세요 여기 깻잎 두마리 치킨이요 제가 여기 오랜만에 시켰거든요 어 맛있어요 네 감자튀김하고 김마리 김마리도 있어요 으흠 으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치킨 무 핫스파이스요 아 죄송해요 제가 감기 때문에요 아이고 금방 유명해진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아 맛있어요 전 원래 탄산 잘 안먹어요 근데 비주얼이 이렇게 좋은데 안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아 네 회장님 저는 이미 사가 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사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금장님 충전하면서 보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입 드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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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무 아으 맛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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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구리 원수님 원숭이님 반가워요 코카콜라를 갖다줘야지 반갑습니다 뭐 재밌는 거 있었어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저는 무도를 보려고 했는데 저는 다운로드 해가지고 봐요 근데 무도가 재유가 걸려있어가지고 못봐요 자 한입 하시고요 어휴 야 주우동님 반가워요 요거는 콜라까지 합쳐가지고 업사이드 해가지고 2만원입니다 치킨은 19,000원 업사이드 천원 추가 토탈 20,000원 죄송합니다 태계호님 반가워요 저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빨리 치킨 시켜요 아니요 깻잎 두 마리 치킨이요 다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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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아 몇 번 하면 좋나요? 아 죄송합니다 겉은 햄 얍 얍 새켓무야 오 왕건이다 오 왕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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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로일정리 반가워요 이거 별로 안 매워요 오 왕건 오 왕 villa 오 왕 Mysterio 오 왕건 진짜 안 매워요 오 왕건 오 왕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추천 업이라고 있어요 업 한번만 해주시고요 좌측 하단에 보면 별 모양이 있어요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네 맛있습니다 네 생망이에요 네 했어요 처음에 차흥제로 3T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마 4CT일 거예요 계란판이 이거 다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효과가 좀 있어요 완벽하게 차단은 안 되는데 그래도 효과는 많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понимаю, 이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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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말이 한 번 먹어볼게요 와 비즐 속을 한 번 보려고 밥 먹었거든요 속은 그래도 꽉 차있어요 그럴까요? 나중에 편의점 먹방도 한 번 해볼게요 아 여기 GS 편의점을 한 번 찾아봐야 돼요 저는 뼈 있는 거 좋아해요 먹기는 편한데 뭔가 딱 잡고 뜯어먹는 맛 있잖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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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α 아 안녕하세요 상현님 반가워요 식사 안하셨어요? 아이고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죄송한다 오늘은 6일째입니다 네 6일이에요 월일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저요 항상 도와줘요 질매님은 그냥 즐기는 거죠 근데 재미는 있어요 진짜 아니야 이거 사무실이에요 여기는요 제가 방송을 하려고 만든 사무실이에요 아 아 죄송해요 트림이 나왔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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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관심 바랍니다 BJ 쟤마 여러분 1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고고고고고 야 달려가